보호망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요즘에 많이 가입하고 핫한 티약 핫한 보험사죠 바로 간병인 사용일당이에요 간병인 사용일당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일단 간병인을 내가 불렀을 때 메르치 같은 경우는 간병인의 실제로 나오는 간병인 지원과 내가 먼저 간병인을 고용한 다음에 그 영수증을 제출하면 일단 가입금액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간병인 사용일당 채징형 그런데 20년 아니에요 10년 이후에 2배로 보장받을 수 있는 채징형 상품과 그리고 또 하나는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 요한병원 6만원짜리 두가지 상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게 뭐냐면 모든 손해보험사 요즘에 공동간병인 간병인 한 명으로 우리가 환자분도 6명 그런데 거의 15만원 18만원 정도 24시간 상주를 하는데요 6명을 n분의 1 하면 한 명에서 3만원 정도 n분의 1로 공동간병인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입금액이 15만원이면 내가 3만원 납입을 한다고 하면 7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50%인 7만 5천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 보호망이 가져온 상품은요 공동간병인 등 7만원 미만에 사용을 했어도 100% 20만원 간병인이나 혹은 10년 뒤에 2배로 나오는 30만원 채징형 간병인 사용일당 상품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간병인 사용일당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네 간병인 사용일당 네 간병인 사용일당 일단은 채징형 그리고 일반형 이 두 개의 상품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 위에가 글씨가 잘렸네요 우리나라 아직까지 간병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자 최근에 나왔던 뉴스 기사에요 최근에 나왔던 뉴스 기사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38년 38년 간병 친딸을 살해하고 선처하는 엄마에요 검찰에서도 항소가 포기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살인을 하면 어떡하죠 경찰서 가서 나중에 빵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간병한 친딸을 살해하고 나서도 선처를 받은 엄마 집행유예 1년으로 사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구요 선처에서 집행유예로 나왔던 최초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38년 동안 간병한 딸 살해하고 선처받은 엄마에요 그래서 검찰도 항소 포기가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저 보호망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조회수가 거의 1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법원이 38년 동안 돌봄 중증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구요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자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협의로 진영형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A씨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검찰은 장기간 힘들게 장애인의 딸을 돌봤고 간병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했다는 거죠 그래서 A씨는 재판에서 버틸 힘이 없었다며 자신이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보나 여기서 끝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울먹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 보호망이 이 내용들을 얘기한 내용은 뭐냐면 저 보호망도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주변에 간병은 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간병한 사람들은 네 글자 간병 고통이라고 합니다 간병을 보는 게 죽기보다 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최초로 살인을 했는데 살인을 했는데 집행유예로 징역형이 아니고 집행유예로 끝나듯 끝난 정말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그만큼 간병을 하는 자체가 매우 정말로 힘들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검찰이나 재판에서도 우리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일단은 끝난 사건을 설명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가 화면이 제가 포인트라니까 이게 다 지금 네 빨간색 다 없애고요 자 두번째에요 여기서 보시면 아들이 치매 아버지를 또 간병 살인이에요 요즘에 간병 살인이 정말 많은데요 네 50대 아들이 치매 아버지를 또 살인을 했어요 네 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간병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자 경찰서에 이어 구급차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전 8시 20분에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두했죠 아파트 화단에서 50대 남성이 숨져있었고 집안에는 80대 아버지가 역시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유서에는 아버지와 함께 묻어달라고 적혀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를 밀었고 본인도 일단은 자살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여러가지 이슈사항이 뭐냐면 간병 고통 정말 죽기보다 더한 간병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금전적으로도 많이들지만 옆에서 내가 간병을 하다보면 죽을 만큼 정말 힘들다는 거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간병 비급이에요 간병 비급 예방 3법이에요 지금 간병 살인이라고 하죠 내가 누구를 간병하는데 오직 진짜 답답하고 내가 죽을 지기였으면 그 사람을 죽이고 나도 같이 자살하고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증상에는 천문학적인 간병비가 있다는 거죠 간병비 네 여기 밑에 보실까요 일단은 2023년 대한민국의 간병비는 종일 돌봄 기준으로 평균 13만원 내외로 하루 종일 그런데 한 달 간병비가 430만원 정도 고정지출 1년이라고 하면 4,800만원 3년이면 1억 4,400만원 정도 천문학적인 병원비가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받겠지만 돈이 없으면 정말로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내가 간병을 하는데 똥 기저귀 다 갈아주고 옆에서 소변 세수 정말 사람이 할 짓이 못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병인 시급 5,000원인데 환자는 간병 파산이라고 합니다 한 달 400만원 정도 부르는 게 가격이다 신문자로 제가 캡쳐해 왔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리가 간병인 사용일당과 그리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틀려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요 간호간병 병실 안에 우리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24시간 상주해서 우리 환자를 돌보는 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직원제 하루에 7만원씩 보장이 되죠 이거 외에도 간병인 사용일당은 우리 병원과 그 다음에 간병인 업체가 서로 제휴해서 간병인을 부르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간병인 한 명에 공동간병 간병인 한 명 부르면 6명에서 거의 공동간병인을 많이 하는데 24시간 상주하는데 거의 18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 6명에서 n분의 1로 하면 3만원씩 6명에서 하루 1일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간병인 시급 5천원인데 환자는 간병파산 여러가지가 지수가 있다는 거죠 자 들어본 적 있을까요 보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동간병인 사용 자 공동간병인이나 어떤 내용이냐면요 공동간병인이나 한 명의 간병사가 여러 명의 환자를 공동으로 간병하는 거예요 1인 한 명으로 한 명 간병을 하면 일단은 하루에 간병인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하루에 15만원 18만원 내가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돈 많은 사람 아니면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의 간병사가 거의 6명을 6명을 돌봐서 거의 n분의 1로 하면 18만원이라고 하면 1일 얼마죠 3만원씩 3만원씩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간병비 절약 그리고 보호자가 부담을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가족 간병이라고 하죠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가 간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가족 케어네이션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을 내가 간병했을 때 하루에 가입금액만큼 15만원씩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15만원 보상을 받고 나 또한 간병이 내가 가족 간병이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돈을 받는 건데 가족인데 돈을 받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간병이 필요한 부분은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 개인간병인 부담스러운 환자 저렴한 간병비로 간병을 원하는 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어 이게 안 지워지네요 네 네이버에 우리가 이미지에 가보면요 네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보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동간병 사용인 그래서 우리 네이버에 공동간병인을 쳐보세요 이미지에 전국에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전국에 특히 전국에 어느 정도냐 간병인이 있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전국에 2만 3천 개 우리가 치킨집이 2만 6천 8백 개 그리고 편의점이나 뭐 스타벅스 여러가지 체인점이 합쳐서 2만 3천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2만 3천 개 이상 공동간병인 이렇게 광고하고 병원과 간병인을 제휴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본 적 있을까요 보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동간병인 공동간병인은 병원과 간병업체가 협약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통 6인실당 1명이 상주를 해요 신체활동이 원활하지 않는 환자를 돕고 심부름 이런거 같이 제공을 한다는거 네 그렇게 해서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환자를 도와 적절한 운동을 통해 빠른 쾌유를 도모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자의 대소변을 세면및 목욕도 도와주고 의사가 지지하는 약복용도 같이 도와줘요 금기사항이나 기타회복을 저해하는 행동은 제재가 되고 하루에 n분의 1로 하다보니까 한 명당 3만원에서 4만원 이하로 그래서 숙련된 간병인이 24시간 항상 상주를 한다는 겁니다 자 6명을 18만원 나누면 하루에 3만원 정도 일단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회사별 간병인 사용 일단 약관 해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유명한 D사 손해보험이에요 D사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약관에 어떻게 되어있죠 약관에 여기 보시면 잘 안보이시지 모르겠지만 간병인 사용 하루에 7만원 이하일 때는 가입금액의 50%만 나가고요 7만원 이상은 가입금액의 100%가 나가요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삼성화재든 DB손해보험이든 가입했다 15만원짜리 가입했는데 내가 공동간병인으로 3만원 썼다 7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내가 15만원의 50%인 7만 5천원이 보상이 된다는 거죠 7만원 이상을 써야 가입금액의 15만원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공동간병인 하루에 3만원 4만원 쓰기 때문에 7만원 미만으로 내가 병원비 지출이 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만 5천원 15만원의 가입금액이 7만 5천원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번째 KB손해보험 여기 또한 50%예요 7만원 미만은 50% 7만원 이상은 100%고요 SOG 또한 똑같습니다 7만원 이하는 50% 7만 5천원 7만원 이상은 15만원 100% 보장이 되고요 L사 손해보험도 역시 똑같고 그 다음에 H해상도 똑같고 그 다음에 지금 어디죠 한화 손해보험도 똑같고 농협손해보험도 결국은 7만원 미만 시에 내가 공동감병을 썼다 그러면은 가입된 15만원에 50%만 지급이 되고 7만원 이상을 썼어야 일단은 가입금액 15만원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손보사 간병의 사용일당 하루에 7만원 8만원 이하로 쓰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약관에 50%만 지급이 된다고 했어요 50%만 그렇다면 오늘 저 보호망이 추천하는 흥 응 호랑나비 HK 약관은 어떻게 될까요 당사 이제 우리 호랑나비 H 생명은요 당사 간병인 사효일당의 약관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뭐 7만원 미만 시에는 50% 7만원 이상 시에 100% 그런 문구는 토뇌보험처럼 있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가격은 7만원 미만 시에는 7만원 이상 이런거 구별 없이 100%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모든 보험회사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호랑나비 호랑나비 여기 H 생명은 뭐가 있냐면요 하루에 여기 보시면 8시간 하루에 8시간 이상을 간병인은 써야 가입금액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공동간병인이나 간병인 썼을 때 24시간 상주를 한다고요 24시간 근데 하루에 8시간 미만원 쓰잖아요 간병인이 안 와요 간병인이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남는게 없으니까 적어도 하루에 12시간이나 16시간 24시간을 써야 간병인도 나가서 돈을 벌지 8시간 미만이면 간병인은 절대 못 구해요 약관에는 어떻게 나와있냐면 7만원 미만 시에 50% 이상이면 100% 손해보험처럼 그렇게 나와있는게 아니구요 단지 8시간 이상을 써야 가입금액 100%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약관이 있다는 겁니다 애치생명 간병인 사용일당 금액 상관없이 촌스럽게 7만원 미만 시 50% 7만원 이상 시 100% 그런 문구는 없지만 8시간 이상 써야 일단은 가입금액 15만원 체증형 10년 이후에 곱하기 2배 그래서 30만원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구요 요한병원은 3만원 10년 후에 체증형 6만원 아니면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짜리 업계 누적은 40만원 요한병원 6만원 요런 내용들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간병인 사용일당 가족 간병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전에 뭐 삼성아재 DB 메리치 KB 이렇게 해서 보상이 됐지만 여기 호랑나비 훈국도 처음에는 안됐어요 하지만 약관이 바뀌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가족 간병 케어네이션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요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동 간병인 지급하는 훈국생명 간병인 사용일당도 그것도 체증형으로 기존의 간병인 사용일당과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애치생명 호랑나비는요 기존의 간병인 사용일당 질병이든 재해든 입원에서 부르면 15만원 그리고 간병인 사용일당 요한병원은 5만원 그래서 이 애치생명이나 타사 한도가 20만원으로 중복으로 가입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간병인 사용일당 일단은 체증형 15만원이 나중에 10년 이후에 30만원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요한병원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10년 뒤에 2배로 인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전에는 K손해보험이나 타사 같은 경우는 20년 이후 S화재도 그렇죠 아니면 30년 이후에 보장금액의 2배로 보장을 대는데 20년 30년 후에 2배 너무 지겨워요 하지만 여기 호랑나비 호랑나비 애치생명 같은 경우는요 가입하고 납입기한이 끝나기 전에 일단은 10년만 납입해도 10년 이후에는 곱하기 2배 묶어 더블로 가 15만원이 30만원 그리고 요한병원도 3만원이 6만원으로 10년 이후에 2배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훈구기든 타사 한도가 4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중복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지금 10년 이후에 30만원 10년 이후에 요한병원 6만원 그러면은 어깨 누적 30만원 이걸로 잡히나요? 아니요 가입시점에서 15만원이면 그 15만원이 어깨 누적으로 잡히고 10년 후에 30만원은 잡히지 않고 15만원으로 어깨 누적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15만원에 5만원짜리가 10년 이후에 30 6만원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상품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간병인 사용일당 질병이나 제 20만원 그리고 어 간병인 사용일당 이거는 6만원까지 체인형이 부담이 되고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기본형 바로 즉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간병인 사용일당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 그리고 유안병원 6만원으로 가입을 해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 어 이 사용일당 사용일당 유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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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형도 20만원 유안병원 6만원 좋고요 체증형은 30만원 유안병원 6만원도 좋아요 간병인 하면 역시 어 HK 훈구구로 선택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 HK HK 간병인 사용일당 체증형으로 보험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간병인 사용일당 15만원 유안병원 3만원이 10년 이후에는 간병인 사용일당 30만원 유안병원 6만원이에요 보험료를 보시면 남성은 20년간 100세 만기로 하면 40세 기준으로 남성은 34,000원 여성은 45,000원 50세도 4,5만원대 60세 또한 4만원 5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결론은 3,4만원대로 체증형으로 주계약 100만원 의무계약이 사망보험금 100만원이고 나머지는 없어요 유안병원 3만원 그리고 간병인 사용일당 15만원 10년 뒤에 2배로 보상이 되는 이러한 컨셉으로 3,4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병자 유병자는 당연히 보험료가 좀 더 비싸긴 하죠 유병자는 보험료가 좀 더 비싸긴 한데요 그래도 30년날 100세 만기로 하면 4,5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병인 사용일당 일반적으로 2개 중복 가입하면 50세 기준으로 평균 6만원대가 나와요 6만원대가 특히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간병인 사용일당 체증형 가입시 1개 가입으로 보험사 2개 가입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보험료 2만원대가 보험료가 저렴하구요 2개 가입해서 15만원 15만원 30만원으로 보장이 되냐 15만원짜리 10년 뒤에 2배로 30만원 보장이 되다 보니까 체증형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는 낮추고 이렇게 준비를 하셔도 매우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체증형으로 나는 10년 후에 15만원짜리 30만원 요한병원은 3만원이 6만원 다 좋아 그런데 보험료가 부담이 돼 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가격이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기본형으로 하셔도 그리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기본형은 간병인 사용일당 웬만한 보험회사들은 15만원인데 20만원 흥국생명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과 간병인 요한병원은 6만원 물론 업계에서 높은 롯데손해보험은 간병인 사용일당이 25만원 돼요 그런데 보험료가 7,8만원 드럽게 비싸죠 탈락이고 어느 정도 부담이 안 돼야 되니까 그런데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간병인 사용일당 체증형 아닌 기본형으로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20만원 요한병원은 6만원 구성을 하시면 표준체 20년날 100세 만기로 40세 남성은 29,000원 여성은 38,000원 간병인 사용일당 여성이 더 비싸요 왜냐 여성분들이 간병인을 더 많이 부르고 병원에 더 자주 가니까 50세 기준으로는 남성 35,000원 여성 47,000원 60세는 44,000원 54,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구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래서 34,000원 대로 가입이 된다 자 그럼 유병자 네 30년날 100세 35,000원 기준으로 하면요 어 40대 50대 60대 거의 4,500,000원 정도로 보험료가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 요한병원 6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병인 사용일당 만으로도 간병인 준비가 안 되는 이유 여러가지가 있겠죠 네 간병인 사용일당 만으로 간병 준비가 안 되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간병인 사용일당 간병인 사용일당 어디서 하죠 우리가 여기 보시면 요한병원을 제외한 병원이나 의원급에서 입원을 해야 돼요 그 직접적인 질병이나 상해의 목적으로 입원을 해야 우리가 요한병원을 제외한 병원급이나 의원급으로 입원을 해야 간병인 사용일당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요한병원 같은 경우는 요한병원에서 입원을 해야 간병인이 사용할 경우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한병원을 제외하고 병원 의료기관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보상을 못 받죠 집에서는 못 받아요 집에서 보장을 받고자면 제가급여나 아니면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평생 30만원씩 나오는 그런 LTC 치매 아니면 장기요양 제가급여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집에서 보상을 받고자면 병원급이나 의원급 아니면 요한병원에서 받고자 하신다면 아무래도 간병인 사용일당으로 커버가 된다 아니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에서 강간통이라고 하죠 그 자체적으로 간호간병 이제 그 병실 안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항상 상주를 하는데요 거기서는 간병인을 못 불러요 간호사가 간병인처럼 모든 걸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집이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만 빼놓고는 병의원급 병원이나 요한병원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저 오늘 보호망은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간병인 사용일당 의료기관에서만 되는데 과연 퇴원 후에 집에서 케어받으면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지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